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광 선임연구위원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참 저희가 와서 이 얘기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번 오셔서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분 보면 저게 뭐 바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흥미있고 관심있어서 열심히 공부한 거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요 물론 저희가 잠시 후에 모실 장우석 본부장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분들 열심히 찾아서 이렇게 밤이고 낮이고 스튜디오에 불 켜놓고 와서 많이 좀 전해 주십사 하는 멍석 깔고 무대 까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많이들 봐주셔서요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그 사이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쉬고 오셨죠? 딴 데 오늘 녹화가 있어서 녹화하고 오는 길인데요 요즘 장우석 본부장님이 미국 주식과 관련한 기초부터 하는 강의 저희하고 같이 이제 제작하고 계시죠? 네 주말에도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내일까지 그 녹화가 아니고 다른 데도 녹화 다른 것도 또 있어요? 네 다른 데 갔다 왔는데 그 녹화의 주제가 너무 머리 아픈 주제여서 오 뭐였어요? 우리 저기 이 프로님 제일 싫어하는 주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주제?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웃어도 욕먹고 이게 뭐죠? 요즘에 계속 하시는 거 여기 낮에 저기 녹화하시던 거 공매도에요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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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하면 제일 편한데 안 할 수는 없고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얘기만 하면 10명 중에 9명한테 욕먹는 주제 뭐 그냥 필요하다고 해도 욕먹고 또 얘기하다 웃어도 욕먹고 이런 건데 사실 뭐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미국은 어쨌거나 공매도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찬성론자지만 국내에는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개인도 동등한 입장에서 공매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항은 제가 계속 뉴스를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이항 측에서는 계약서 자체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 쿠션과의 계약이 그래서 일단은 거짓의 리포트를 쓴 울팩 리서치를 고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일단 쿠션의 전체 매출이 한 24%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크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도 다 합쳐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항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보고 나중에 또 울팩 거기서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치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빠지는 거는 10년으로 국제 수익률 아마 아시겠지만 그게 조금 올라가면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성장주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많이 빠졌다 특히 이제 뭐 테크 쪽이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올라온 게 이쪽에 있는 거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 섹터 금리의 어떤 수혜 업종이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또 하나는 유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가 관련 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나머지들은 다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계좌에 금융주가 없다든지 만약에 에너지가 없다고 그러면 지난 한 주는 조금 섭섭한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없는 업종이니까 이게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테슬라가 3.74% 주간으로 빠지면서 좀 재미가 없었는데요 오늘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최근에 나왔던 13번의 지역별로 가격 인하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수요가 조금 이렇게 적어지는 거 아니냐 자꾸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가격을 다운시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 전기차가 세일을 시작하는 거 보니 그렇죠 생각보다는 덜 팔리고 있구나 그렇죠 일본도 그다음에 유럽도 미국도 거의 다 합쳐서 13번 정도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확진된 게 아니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시장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 빠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런 거잖아요 미국 시장이 120년 동안 올라왔는데 어느 구간 쪼갰는지 다 올라왔죠 다 극복했죠 다 극복했잖아요 금리가 올라와도 올라오고 심지어는 위중간에 무역 분쟁에서도 올라오고 코로나 터제도 올라오고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거라기보다는 약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노무라라든지 아니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캐시우드 같은 분들이 지금 10년을 국제 수익률에 올라온 것이 상당히 시장이 부담스럽다는 그 멘트 한마디가 오늘 시장을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약간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다우가 0.1% 상승했고요 턱걸이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S&P 500의 0.7%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실제 진짜 나스닥이 1.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제부터는 국제 순위를 보여드릴 건데 현재 지난주죠 1.34%로 0.1%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만약에 1.5%까지 간다고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수치까지 온다고 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봤더니 1.37%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가는 거의 59달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말한 것처럼 진짜 국제 순위에 성장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현재 지수가 맞는 거죠 6.6%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83%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79%가 이익을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77%가 상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5년 평균치를 가뿐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6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월요일에는 팔로알토라고 하는 보안회사가 실적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스퀘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로우스,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나옵니다 드디어 수요일에 엔비디아가 나오는데 엔비디아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잘 나와야 되는데 걱정스럽네요 목요일에 베스트바이, 모더나, 에어비앤비가 나오고요 니콜라, 도어데시까지 시작이 나옵니다 니콜라는 2분기 연속 매출이 제로였는데 이번에 매출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해보시는 많은데 여전히 매출이 없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연속 매출이 제로면 상당히 좀 회사가 뭘 하는 건지 연구개발에 충실한 회사이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약간의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만한 위치에 와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도어데시까지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드래프트 킹즈가 나오는데 드래프트 킹즈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 모습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래프트 킹즈? 네, 스포토토 같은 저건 스포츠 토토하는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즐겨 우리가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팬데믹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극찬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 상당히 좀 뜰 것 같다라는 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엔비디아하고 제가 보기에 모더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마 모더나 보유하신 분들도 실적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번 좀 목요일날 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백신 매출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백신 작년에 우리나라 시젠 매출을 보듯이 꽤 잘 나오긴 했겠으나 지속성 이런 게 고민거리겠죠 오히려 잘 나오긴 했겠죠 실적도 얼마나 많은 백신을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망치죠 그래서 전망치가 향후에 두 번 만드냐 몇 번 만드냐 해서 얼마나 더 지속적으로 양이 펴질지 회사가 발표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치 상당히 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때 잠깐만 언제였더라 한 30배대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탑 50조목 중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이 보유한 주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실제 1.3치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구라고 한 얘기입니다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만약에 1.5% 상승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8% 조정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1.5%를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거의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일단 상당한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특히 성장주의에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1.5%가 되든 그 이상 가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빠지지만 다 커버하고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안 보여드린 이유는 다 올라왔습니다 바이든이 되든 올라오고 민주당이 되든 올라오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거 가지고 통계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1.5%라는 어떤 수치를 보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은 아니지만 시장이 워낙 고점이 와 있고 고점이 와 있다 보면 상당히 작은 기사도 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오늘은 이게 상당히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역시 지속적인 금리의 상승은 증시 조정에 위험한 신호를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성장주에게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ARK의 포트폴리오가 다 적을 텐데 다 적으니까요 뭘 재설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ARK 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워닝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거든요 조그만 기업의 보통 한 20 내지 25%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와장창 무너지면 조그만 기업들이 솔직히 그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빠질 거고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ETF가 다 빠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큰 기업을 바꾸라든지 어떤 이런 시장의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캐시우드가 오히려 대려 지난번에 팰런티어가 주식이 빠질 때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초기 성장주 초기 작은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담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월가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자기도 이걸 담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은 다 긴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우드가 지금 약간의 자기의 운영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자체에 대해서 좀 의아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경고를 보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캐시우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는 거죠 요즘에는 유명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캐시우드가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이상 하면 저희가 또 혼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펠런티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락과 폐지에로 사실은 6일 연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진짜 극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7일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ARK 이노베이션 ARKK에서 520만 주를 매수했다라는 소리가 전해지면서 진짜 저는 이게 아니었으면 7일 연속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깐 이슈가 락컵이라고 하는 매도 안 하겠다는 그 기간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 거죠 풀려갖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었어요 초기 투자자들이나 내부자들이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 캐시우드가 갑자기 520만 주를 매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거의 하락세가 마무리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 왜냐하면 대체로 캐시우드가 얘기하거나 산 종목은 다음날 또 사거든요 개인들이 따라 사기 때문에 거의 매물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패런티어는 진짜 극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패런티어 같은 경우 6일 빠지고 7일 빠지면 이건 좀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고 어쨌거나 기술력이 보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야 된다 보니까 이것도 매수로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520만 주면 520만 주면 패런티어 주식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계산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생각해본 적 없어요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이 프로그램이 샤프하시잖아요 날카로우시니까 저는 샤프하다기보다는 핸섬하죠 수치에 있어서는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0.5%입니다 얼마 안 되는 전체 발행 주식에 전체 주식에 한 1억 주 발행했나 보군요 얼마 안 되는 수준의 핫슬라인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하고 15% 급등했으면 남는 장사죠 올라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것 중에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보잉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연방 항공국이 보잉 777 기종입니다 이번에 737 맥스 기종이 아니고 777 기종에 대해서 긴급 검사를 요구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사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바로 이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인데 운항 중에 여기 지금 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불이 났어요 그래갖고 실제 저 영상 봤는데요 네 이게 거의 이렇게 낮게 나르면서 한쪽 비행기가 불타면서 이제 파편? 떨어지면 소리만 나더라고요 엄청나게 파편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간신히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앙봉이 씻겨지는 과정에서 777 기종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겨갖고 수락은 안 했습니다만 긴급 회항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지금 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보잉의 어떤 순환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일본에 이런 기종이 많대요 아나 항공에 아나 항공에 사간 비행기가 그래갖고 이제 뭐 아예 비행기를 저기 보죠 안 뛰겠다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737 맥스 기종에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어쨌거나 오늘 주가가 좀 밀리고 있으니까 취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추락한 건 아니고요 그냥 회항만 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데요 테슬라가 갑자기 모델 Y의 판매를 중단하는 발표했고요 온라인 목록에서 아예 삭제시켜버렸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이게 원래 사실은 최초에는 일론 버스크가 243마일 정도면 몇 킬로입니까? 대략 한 400킬로도 400킬로죠 400킬로 정도 짧은 그러니까 250마일 이하는 생산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건 이제 팔았거든요 싸게 판다고 했는데 4만 2천 달러를 할인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판매를 중단했고요 안 팔아요 리스트에서 없애버렸어요 아예 삭제시키면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거든요 왜 안 파냐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서 일체해 설명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저런 회사도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해명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수요가 의외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그래서 가격이나 한다는 거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장문 본약이 들었더니 진짜 테슬라가 문제 있는 거 아니 했는데 오늘 똑같은 이게 또 약간 나쁜 기사가 또 연속 나오다 보니까 더 걱정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직 설명이 없는 상태니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근에 이 기사를 덮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으로 지금 10억 달러를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앨런 머스크 앨런 머스크 10억 달러를 벌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다 더 맞으면 이거 안 팔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건 본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100억 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기사 비트코인이 덮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안 파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갖고 제가 이유가 나오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해프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해프닝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혹시 여기에 무슨 결함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프닝이면 좋은데 해프닝이면 해프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보니까 잘 팔렸던 건데 그래서 일단 조금 걱정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는요 저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슬라같이 이렇게 큰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 있는 포털 사이트에 한글로 기사가 엄청 나옵니다 홍보팀은 없애대잖아요 광고도 안 하고 뭘 더 홍보하고 뭘 더 광고하냐 이렇게 매일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그렇습니다 뉴스를 만들어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비트코인은 얘기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오늘 본 거 좀 재밌어 갖고 온 겁니다 골드 1kg 1kg면 어마어마하죠 1kg 저는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골드 1kg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본 겁니까 들어본 겁니까 들어도 봤어요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무겁 1kg니까 무겁죠 묵직할 것 같아요 묵직 1kg 사이즈가 이 휴대폰보다 조금 더 조금 더 큽니다 그거 1kg 그 1kg가 비트코인 1비트코인하고 가격이 똑같아져서 지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5만 7천 달러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네 좀 내리고 있는데요 뭐 근데 금방 내리다가 또 금방 회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재밌게 보시면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요 기업들이 산다는 자체 혹은 뭐 거래 활용하는 자체에 봐도 약간의 예전에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무시했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한번 과거에 한번 천만 원 갔을 때 한번 사봤으면 좋았을 때 그때 못 산 게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장범 문장님도 그런 것도 못 사면 아쉬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비트코인은 정말 사고 싶었어요 인간적입니다 다른 거 모르겠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그때 2017년인가요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뭐 팔자를 고쳤나 이런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보고 뭔가 좀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올라가는 그걸 용기장님 실적 없는 주식은 사지 말라면서요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뭔가 설명이 되고 그런 거에서 따봐야 별로 인생에 도움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녹화하는데 저한테 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간 그렇죠 사람인 이상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JP목어 체이스의 오늘도 유가 관련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쿠르드 오일이나 브랜트유를 얘기하는 게 다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각각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리포트가 엄청 단순했습니다 딱 두 줄 나왔거든요 여행 수요가 회복을 하고 두 번째 산정국들의 공급 축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도 5달러 내에 10달러 올라갈 것이다 70불 네 그 정도 올라갈 것 때문에 배럴당까지 그런데 또 한 줄 달았어요 밑에 그 이상 상승은 어렵다 현재는 거의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5달러 10달러까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얘기하자면 관련 정유주 관련 정유 관련 기업들 엑스모빌 셰브린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뭐 많이 올랐죠 시간부터 5달러 정도 오를 거면 사실은 슬슬 매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도하기는 빠른 것 같고요 정유주들은 왜냐하면 정유주들은 어쨌거나 끝을 봐야 되는데 백신 지금 4월이면 집단 면역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미국이 지금 20%가 항체가 있고 이미 걸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20%에다가 4월까지 전 국민이 50%가 맞는다고 그러면 합치면 70%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집단 면역이 나오거든요 집단 면역 이후에 또 새로운 달라지는 또 일상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온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리포트가 나오는 거면 대부분 유가에 대한 상당히 좀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스모빌 셰브론까지 주가가 조정받기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고요 조금 더 가져갈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유가하고 정유주를 달리 봐야 되는데 유가는 유가들이 올라가지만 정유주가 또 자체적으로 호재가 많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재가 또 두 셰브론과의 합병 소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사실 행동주의 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회사에 좀 변모된 모습 보여주자는 의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 또 사업도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주들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모습을 바꿀 수도 있다 회사가 사업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연기관이 정기차를 추가하듯이 SK가 배터리 사업하듯이 보통 기업들이 주가 많이 올라갈 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때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이 과거에 베이비로스 만들다가 갑자기 타이너를 만들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재에서 지금 헬스케어로 들어가거든요 존슨앤존슨이 분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바뀔 때 주가 많이 올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엑스모빌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하나 더 추가 사업으로 만약에 새로운 신재생을 갖고 온다 그러면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걸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유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엑스모빌, 쉐보룸 쪽에는 매일매일 기사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겠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봤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 장기 시작했네요 네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시간대는 이렇게 없어졌죠 잠깐 시장이 출발 상황만 보고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S&P500이 0.65% 하락 중이고요 다우가 0.47%가 하락 중인데 덜 빠지는 거는 사실 보잉 때문에 빠져야 되지만 덜 빠지는 거는 그나마 금융주가 환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기술주가 좀 많이 빠질 걸로 보여서 나스닥이 1.22%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3%가 넘는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펠런티어는 호자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대부분 기술주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존이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도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애플도 1%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뭐 성장주에는 독이다라는 게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주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사는 중요한 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간단하게 보잉 바로 그 소식입니다 보잉이 777 기종이 또 비행기 결함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즉시 연방 항공국에서 조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나왔는데요 기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기사가 웃깁니다 테슬라가 10억 달러 벌었다 뭘로? 비트콘을 벌었다는 거죠 비트콘 투자로 그런데 쭉 읽어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쭉 이거 설명하면서 끝에 그래서 2.3%가 빠진다고 했는데 비트콘이 10억 달러 벌었는데 왜 빠지겠습니까? 기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트콘이 10억 달러 벌었지만 여전히 지금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뭔가 이상한 가격이기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모델 Y에 대한 갑자기 판매 중단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콘이 10억 달러 번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사니까 이거는 뭐 기사가 잘못 나온 걸로 제가 보기에는 문명에 안 맞는 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콜스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사모펀드에서 어떤 이름이 없는 아직까지 이름이 밝히지 않은 거죠 어떤 사모펀드에서 9.5% 지분을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기사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뭔가 회사에 대한 변모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인수하는 것 같은데 자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일단 밖에 있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7.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 장사 안 되는 기업들이 보통 행동두기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뭔가 지분을 인수하면 굉장히 호재로 인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만에 게임스탑이 기사가 나왔네요 게임스탑이 지금 10.9%가 올라가는데 이분이 그분이죠 키스길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머리띠 메고 징격 압박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찔끔찔끔 주식 사다 보니까 어느덧 게임스탑에 10만 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가 된다 주주도 아니죠 주만 주면 많은 많은 건 아닌데 개인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니죠 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이런 기사가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하네요 이분이 조사를 받았다 지난주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페스트리라고 하고 있는 코치 같은 그런 럭셔리 브랜드를 갖고 있는 5회사인데요 현재 1.2%가 올라가고 있는데 크레이스 스위스에서 현재 중립에서 시장 중 상해로 의견을 올리면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돈이 없지만 비싼 거에는 쓰는 어떤 그런 심리 그런 무슨 심리입니까 혹시 비싼 거에는 산다 내가 그런 심리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가 발동해갖고 투자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오늘 기사는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경쟁이 참 재밌어요 제가 보면 원래 우리보다 더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장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장보문장님 말씀하셨듯이 꼭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고점이 왔는데 뭐 지금 뭐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정의 불미를 삼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시장을 본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나스닥이 1%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조금 하락폭이 줄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10년으로 국제 순위를 올라온다는 거는 또 한편을 보게 되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기로 그렇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할 필요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분들이 시장에 대한 경고를 보내니까 투자자분들이 좀 얼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왜 오릅니까? 라고 하면 금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자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하면서 또 괜찮다고 하면 주식은 항상 괜찮은 거냐 그럼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반론은 있을 수 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상에 돈을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그 풀린 돈들은 다 결국 좋은 기업 금고로 들어갈 텐데 그게 맞다면 적어도 좋은 기업이라고만 제안을 한다면 그 회사 주식은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는 게 맞지 않냐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생각할 거리를 늘 던져주는 주식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장호석 본부장님하고 저는 전생에 무슨 인연인지 1년 전만 해도 장 본부장님이 저하고 이렇게 자정 다 돼갈 때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모르는 거고 인생 모르는 거예요 주가도 모르는 거고 별밤지기 장호석이라고 자 오늘도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하고요 아까 그 미래세대호의 이자광선인 명구위원은 제가 따로 모셔서 날아가는 비행접시 이야기 한번 재미있게 그 안에는 뭐 꿈도 있고 거품도 있고 희망도 있고 여러가지 고민도 있겠죠 그러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장호석 본부장님도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잘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동료와 함께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호석 장호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침대에게 물어봐